영원함 하베 대잔치 즉석된 수왕 4강 진출자입니다 4강 대결 첫 번째 대결입니다 뮤직 큐 그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영희가 이겼다 박수 예희가 잘했다 박수 예희가 잘했다 박수 예희 수고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여기 떨어지도 오돌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자 결승 진출 기다리시고 자 4강 전 두 번째 대결 뮤직 큐 예희 수고했어요 컴온 여기 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하시는 것 같아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영희가 잘했다 박수 예 영희가 잘했다 박수 예 그거 봐요 내가 대충 한다 그랬잖아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대충 하는 것 같아 정말 예 가세요 이제 자 이리 오세요 동서하베다치 즉석된 소왕 결승전입니다 두 분의 대결 뮤직 큐 공민대회 통합 동서하베 아 이 두 분은 지금 여긴 호남 대표시죠 예 호남 쪽의 대표죠 네네 자 그래도 이제 우승자를 뽑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누가 우승자이십니까 이 분이 잘했다 박수 예 예 예 예 떨어진 경상도 쪽에서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영남 사람들도 박수를 막 쳤잖아 아직 자기 일이냐 영희가 잘했다 박수 예 예 예 예 조금 전에 박수를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영희가 잘했다 박수 예 영희가 잘했다 박수 예 예 예 오늘의 준우성 오늘의 댄스왕 축하드립니다